포항시가 2018년도 수산물 가공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169명을 법무부에서 배정받아 전국 최다 인원을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. 외국인 근로자는 오는 11월부터 3개월간 지역 과메기 오징어 건조업체에서 일하게 돼 수산물 가공업계 인력난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 포항시는 지난해 경북에서 수산분야 최초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제를 도입해 125명의 근로자가 일했습니다. 포항시가 2018년도 수산물 가공업계 인력난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